엔도야스 이토 21세기 일본 축구에 선전을 만든 아시아의 역대급 플레이메이커 자로젠 듯한 정밀한 패스 능력치를 바탕으로 한 볼 배급 매우 뛰어난 페널티, 프리킥 기술을 장착해 중원을 지배하던 엔도야스 이토는 감바 오사카에서 무려 20년을 뛰면서 2번의 리그 우승을 포함한 13개의 트로피를 구단에 바쳤고 12번의 리그 베스트 11 선정 특히 2008시즌 아체모승 당시에는 MVP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공식경기 1000경기 돌파 2009년 아시아 올해 선수이자 무려 152경기로 일본 국대 역대 최다 출장자인 엔도는 스시타카로 불린 일본의 패스축구 핵심으로 2004년 2011년 아시안컵을 재패했으며 2010년 월드컵에서는 첫 원정 16강을 달성하며 수많은 울트라 니폰을 열광케 했습니다